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여러분들 왜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식탐이 되게 강한 남편이 평소에 마누라 거 뺏어 먹고 새끼 거 뺏어 먹고 그러고 있다가 하루는 자식이 고열로 쓰러졌는데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자식 먹일 죽을 몰래 훔쳐 먹다가 마누라한테 걸려서 싸대기 처맞고 이혼당한 거 그 사연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원체 유명한 사연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만약 이번 사연이 주작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 정도로 기가 차요 주작이 아니라면 그때 그 남편의 필적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진짜 이건 주작이면 좋겠다 일단 보고 얘기합시다 제목 뱃속에 지 새끼를 품고 있는 아내가 자기야 복숭아 좀 사줘 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래 강하게 키워야지 이러면서 다 썩은 걸 사왔네 니가 인간이냐 원제 임신 21주차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21주차 아내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저희 남편이 보여준 행동 때문에 지금 너무 서운하고 슬픈 걸 넘어서 어떤 회의감 맞아 드는데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한테 되려 더 큰 소리 치고 아니 미친 소리를 하는 게 너무 미워서요 그래서 쓰는 거니까 보시고 뭐든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 남편은 평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절대로 돈 아끼지 않고 팍팍 쓰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카메라 자전거 이런 것들은 그냥 몇백을 주고 사요 다만 먹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인색한 사람인데요 엄청 아끼고 돈을 안 쓰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게 진짜 심하거든요 어느 정도냐 하면 일단 저희가 먹는 쌀 이거 국산이 아니고 좀 저렴한 미국 쌀이구요 마시는 물은 남편이 저희 시 고모님 가게에 가서 가지고 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전거에다 큰 물통을 씻고 20분 동안 달려가서 거기 있는 정수기 물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무조건 아껴요 먹는 것만 아니 그냥 이거는 자린고비 저리 가라 일정도로 엄청나게 인색하죠 물론 먹는 거에 한해서만 말이에요 여하튼 그러다가 바로 어제였죠 복숭아가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기야 나 복숭아 좀 먹고 싶어 좀 사줘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요 사실 이거 평소엔 엄두도 못 낼 부탁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가 임신을 했으니까 마지 못해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사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잠시 후 돌아왔는데 이 남자가 진짜 말 그대로 다 썩은 복숭아를 들고 와가지고 툭 던지면서 건네줍니다 말이 필요 없죠 그냥 복숭아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은 거 이거를 3,000원 주고 사왔답니다 그리고 여기 한개 먹었는데 이거는 복숭아가 아니고 사과였대요 사과였대요 사과 반쯤 썩어있는 걸 도려내가지고 넣어준거라는데 그거는 또 남편이 먹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정말 차참하죠 네 저도 그랬어요 보자마자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뭔데 이걸 먹으라고 이거 그냥 썩은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먹어 이러면서 빤히 쳐다보니까 남편 한다는 말이 이래요 야 니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마 야 원래 과일은 멀쩡한 것보다 살짝 썩은 게 더 달고 맛있는 거요 그리고 안 썩은 거는 한 바구니에 만 원이나 하더라 이런 미친 소리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지가 먹을 바나나는 상태가 완전 멀쩡하네요 사진 있었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일반 바나나예요 그리고 썩은 복숭아는 가게 주인이 버리려고 하다가 너무 아까워서 뭐 3,000원에 팔았다고 하는데 그걸 본인이 샀으니 얼마나 운이 좋냐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진짜 이때 말문이 막혀가지고 잠시 노려보다가 아니 여보 이걸 나 혼자만 먹는 거야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대놓고 화를 냈더니 되레 본인이 더 역정을 내며 고함을 버럭 지릅니다 야 나는 자식 키울 때 절대로 곱게 안 키울 거요 무조건 인간적으로 키울 거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은 싼 거부터 먹이는 거고 알아? 비싼 거 먹인다고 애가 무조건 건강하냐? 또 무조건 공부를 잘해? 그런 거 아니잖아 어? 제일 먼저 인간성을 만들어줘야 그게 부모지 딱 이러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지만 그래도 뱃속에 애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금 하루가 더 흘렀는데요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가슴에 콕 박혀가지고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 복숭아 정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원래 이게요 팩에 복숭아만 있던 게 아니고 썩은 사과 갈라낸 거 반쪽짜리 하나 있었는데 그 사과는 남편이 먹었어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저기요 쓴이 제가요 지금 결혼 7년 차 됐고 또 저희 남편이 말이죠 평소 엄청 무뚝뚝하고 정도 없는 사람이라 곁에 있으면 속 터지는 일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제가 봐도 이 사연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저희 남편 이거 다 보고 딱 한마디 합니다 개새끼네 이거 아시겠어요? 님 남편 절대 사람 아니에요 알았냐고요 2번 아이고 고작 저런 놈이랑 애 낳고 살 생각하는 님이 저는 훨씬 더 어이가 없고 아니 환장을 하겠네요 댓글 그러게 임신 21주면 솔직히 지우기도 좀 그렇고 와 이거는 진짜 인생 제대로 조진 거 같네요 너무 불쌍하다 3번 이거 양가 부모님들께 남편 놈이 사 온 거라 말하면서 사진 찍어 보내세요 꼭이요 아시겠죠? 댓글 이런 거 소용없어요 돈 아깝다고 미국산 쌀 사 먹고 남의 가게 정수기에서 물 받아 오는 정성이라면 부모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부모 자체가 그렇게 키운 겁니다 아들을 그리고 저런 남편이랑 결혼하고 저런 대우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소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말이죠 쓴이 쪽 부모님도 힘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예 뭐 그렇죠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을 확률이 커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 어떤 것도 결국에 소용이 없다는 거지 누울 자리를 보니까 발을 피는 거요 지도 않은 거지 4번 아니 쓴이는 도대체 평소 어떤 생활을 하길래 임신한 아내한테 저런 다 썩은 걸 갖다 줄까 남편이 5번 컴퓨터 카메라 자전거 그거 다 당근에 팔아 버리세요 그런 뒤에 지랄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남편 이렇게 안 키울 거다 그렇게 원하는 거 턱턱 사면 버릇 나빠져 처음부터 비싼 거 가지면 인간성만 버리는 거라구 이렇게 말이죠 6번 하... 벌써부터 이 지랄인데 나중에 애 낳고 이웃식에 소고기는 꿈도 못 꾸겠네요 그나저나 음식물 쓰레기를 돈 주고 사왔니? 아니 혹시 이거 사온 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건조 온 거 아니야? 솔직히 진짜 그 정도로 처참했죠 7번 나는 이제 임신 12주 차 사과가 먹고 싶어서 남편 퇴근길에 부탁을 했는데 백화점 사과를 사왔더라구요 그래서 뭐야 오바하지마 이러면서 핀잔을 줬는데 정말 미안하네 나는 복받은 년이었구나 와 이런 인간도 결혼을 하고 사네 미쳤다 이혼 못하면 꼭 경제력 길러가지고 쓰니 본인과 아이만큼은 반드시 좋은 거 드시구요 남편은 썩은 거 주세요 8번 이야 미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아니 구걸하는 거지한테도 이런 거 못 준다 거기다가 임신을 자기 마누라한테 이걸 먹으라고 준거요? 아니 도대체 저런 건 어디서 구한거래? 어? 어? 구하기가 더 힘들겠다 이거 혹시 사장이 안 팔려고 하는 거를 지가 먼저 사장해가지고 억지로 가져온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쓰니는 이게 지금 서운하네 만에 할 일이여? 당장 면상에 이혼서류 던져도 모자랄 판에 말이야 혹시 부모님이 없어요? 임신한 내 딸 좋은 것만 골라 먹어도 걱정이 되는데 저런 음식 쓰레기를 먹으라고? 정말 없애버리고 싶다 만약 내 딸이었다면 나 진짜 피눈물 흘렸을 거고 아니 지금도 눈물이 나오려고 해 네가 너무 불쌍해서 나 같으면 보자마자 바로 복숭이 면상이 던졌다 제발 친정이 있으면 꼭 던져버리고 그쪽으로 가라 9번 이거 진짜 하면은 죄받는 소린데요 그래도 해야겠어요 아기한테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그냥 지우세요 지우고 제발 좀 사람답게 살아요 이게 뭐야 10번 이것은 먹는 걸 아끼는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겁니다 돈 주고 쓰레기를 사온 거요 어? 추가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들한테 남편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안 쓰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사실 그대로 써야 제 마음의 응어리 스트레스라도 풀릴 것 같습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바나나는 싱싱한 걸 사왔더라구요 남편이 제 카드를 쓰고 또 결제는 남편이 하거든요 결제 내역을 제가 봤는데 바나나는 3500원 이걸 먼저 결제했고 복숭아는 3000원을 결제한 거 같아요 물론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먼저 샀다는 거 이 역시 너무너무 서운했습니다 영수증 사진 첨부해요 이건 뭐 필요 없어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찍혀 있었어요 3500원 3000원 이렇게 댓글 1번 그 와중에 지가 처먹을 바나나는 되게 싱싱하네 야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야 2번 임신 중에도 저러는 거면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건데 나중에 애 낳으면 애 급식 먹을 때까지 모유 짜라 이런 소리 하겠는데요 내 댓글 헐 상상했는데 개소름이야 그런데 진짜 그럴 거 같아 3번 그래서 아니 저는요 그래도 야 사준 거니까 그냥 대충 먹어라 이렇게 말하려고 들어왔는데 사진 보고 진짜 기암했다 아니 이거는 말 그대로 썩은 거네 비유가 아니라 4번 그러네 역시 먹는 게 싫어 가지고 아끼는 게 아니었네 지 먹을 바나나 보니까 이게 확실해 한마디로 이건 그냥 마누라랑 애 먹이는 거 아껴 가지고 그 돈으로 지가 좋아하는 걸 하려는 거죠 지는 좋은 거 먹으면서 진짜 악질이다 5번 야 씨 진짜 욕 밖에 안 나오네 저기요 님아 님 집 앞에 산이나 언덕 같은 거 없어요? 가서 님이 구르든가 아니면 남편을 파묻든가 해 더 댓글 저요 낙태 절대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보기에도 이 댓글 백번이고 천번이고 공감이 돼 6번 야 이런 놈이 나중에 지새끼가 아파서 죽어갈 때 그 자식 먹일 죽도 빼서 차 먹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구나 달달달달달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거죠 그냥 이거는 뭐 좋은이고 뭐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냥 주작이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라면 화가 나는 걸 넘어서 너무 비참하잖아 이거 비극이야 비극 진짜로 아니길 바랍니다 그거 말고 할 말이 없네요 제가 감사합니다